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일장에도 움직일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어떨지 속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엠빙몰드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가 2500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또 우리 오늘 밤에 무언가 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분위기여서 그럴까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네 오늘 뭐 미증시가 워낙 좀 화끈한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엔비디아도 신고가 이렇게 이제 막 랠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조용했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 저항을 이제 좀 뚫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또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미국장은 좋은데 왜 우리 시장은 좀 이럴까 맨날 그래서 국장은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럴 때 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트렌드를 좀 잘 보시고 지금 이 시간 매일 장이 끝나면 수상 종목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을 잘 보시면은 내일 올라갈 종목을 충분히 뭐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도 이제 좀 재미있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지난주 김영민 매니저의 적중률은 어땠을지 10개 중에서 무려 8개에 달했습니다. 계속 적중률이 상위권이시네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약간 좀 슬퍼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튜브 댓글창을 보고서는 내가 너무 말을 과격하게 해서 그런가 자꾸 안티만 느는 것 같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조회수를 보니까 이 방송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이제 저는 사실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좀 흐리멍뚱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너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다라는 이제 좀 평을 받은 종목들에 우리 주주분들이 댓글에 악플을 많이 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걸 별로 안 보는데 지난주에는 유독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어? 왜 이런가 싶어서 이제 봤더니 신나서 봤는데 또 그런 이제 댓글들이 좀 있던데요. 오늘도 연장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제 뚜렷한 주관대로 많은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해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저의 이제 뷰를 좀 보시기 위해서 그렇죠. TV를 이제 보시고 유튜브 방송을 조회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욕을 먹더라도 제 주관대로 명확하게 이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울면서 저한테 개인톡화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볼게요. 이 10개 종목 수상한 종목 어펜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비재, 탄소 배출권, 플랫폼 반도체 그래 오늘 짱이 이랬어요. 오늘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카온데 오늘 뭐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그룹주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그게 무언가 약간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이야기 나오면서 네카오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던데 맞나요? 맞아요. 일단 미국장이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10년 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겼던 게 오늘 4.41% 정도 기록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103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기 딱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견주하게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1등부터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 다 V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올해 거의 연중 고점 근처까지 주가가 다 회복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랠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봤자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같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사는 것 같더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업종의 대표주들 조선업종을 한번 사기도 하고 금융업종 사고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인터넷 업종 소위 말해서 한국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이건 카카오의 어떤 개별 모멘텀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좀 살아나면서 오늘도 보시면은 뭐 특정 카카오 기업이 올라간 게 아니라 카카오도 올라갔죠. 전혀 상관없는 카카오 게임즈도 올라갔죠. 맞아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상승을 하잖아요. 이건 수급적인 어떤 효과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각 업종에 있는 시총 사위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까 카카오도 이 수급 효과를 받았다라고 했고 최근에 정부 정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아니 이렇게 정부도 원인도 모르고 해결도 못하는데 그동안 카카오랑 네이버는 되게 잘한 거였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있는 전산망 하면 카카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가치가 부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제 약간 내로남불이 돼버렸어요. 정부가 사실 지난 주말에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가지고 전산망이 이제 다 마비가 되면서 사실 전국가적으로 좀 대혼란이 났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IT 인프라가 워낙 잘 보급이 되어 있어서 요즘에 물론 동사무소 가서 직접 발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발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슈가 좀 됐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전산센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직무열정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뭐 법원에서는 카카오의 어떤 직접 책임은 없지만 카카오는 이모티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무료로 나눠주고 이러면서 미안하다 우리가 이제 전산 관리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런 테크 기업들은 서버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좀 높고 전산망 관리가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올해는 이 서버 투자가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서버 디레임 가격 폭락하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되게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문고사 삼아서 사실상 이제 서버 투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투자가 이제 좀 살아나야 서버 디레임 이제 회복이 좀 될 거고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의 흑자전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지금도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내년에 더 공격적인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들을 좀 진행을 좀 하면서 사실상 이제 생성형 AI 유료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잖아요. 네이버는 이미 이제 출시가 됐고 카카오도 이제 내년에 분명히 좀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접속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서버가 마비가 됐다. 이러면은 뭐 유료고 뭐고 그냥 다 물건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도 전산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공을 좀 드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됩니다. 그럼 카카오가 여기까지 반드니 성공을 했으니 이제부터의 흐름을 좀 보자면 예전에는 사실 카카오가 매력도가 없었어요. 가격도 몇 년 동안 하락했고 최근에는 그 CEO 리스크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영민매니저님도 카카오를 안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 구간에서는 좀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투자 전략이라든가 의견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일단은 카카오는 제가 이제 업 의견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좀 다운 의견을 드렸는데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카카오 개별 주식에 대한 어떤 의견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환경이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내 주식을 좀 팔고 있다가 10월 말,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부분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보면은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실적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일부 개혁사들의 이제 실적 터너라운드가 벌써부터 이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CEO 리스크 얘기해 주셨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기업 외적인 요소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럴 때 저감에서 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아무리 CEO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우리 국내 로컬 사업에 있어서 카카오가 사업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너무 이제 문어발식 확장 이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과 좀 충돌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교정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사실 뭐 CEO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하고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CEO 리스크라고 하는 게 결국 SM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뭐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 이슈로 이제 외국인들은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수급 환경이 좋아지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동안에 정말 2, 3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었던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한다라고 보면 이런 수급 이슈가 저는 뭐 연말까지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보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다 올라오고 나니까 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주가를 많이 너무 싼 가격에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좀 회복되고 이제 자리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이 기회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 그룹주도 이제 뭐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가격권이다. 여전히 지금도 저는 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좀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아니 지금 어제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댓글을 보고 난 이후로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영국 매니저님의 그 솔직한 매력이 있으니까 카카오 그러니까 그 동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매력보다는 주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유자분들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 볼게요. 칩셋 미디어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25%이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는지 실제로 칩셋 미디어랑 같이 속해 있는 차량용 반도체주들이 오르긴 해도 유독 강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유독 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매일경제TV를 아침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제가 칩셋 미디어를 추천했거든요. 왜 이러실까. 칩셋 미디어 추천하자마자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거의 한 28%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보다 칩셋 미디어가 가장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제 덕이 아닌가. 그럼 무슨 근거로 칩셋 미디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굳이 많은 종목들 중에 꼽아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예요. 엔비디아가 GPU 외에도 CPU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ARM의 어떤 설계 자산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ARM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디자인하우스라든지 펜리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또 이슈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조금 움직였었는데 결국 이런 펜리스, 디자인하우스 이런 기업들이 이 두 가지 이슈 속에서 좀 중첩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 특히 또 칩셋 미디어,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최근에 칩셋 미디어가 무상증자를 해서 권리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원래 3만 원 후반 이런 가격에 거래되던 게 2만 원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렴해 보인다라는 착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초반부터 조금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변영인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자동차 부품주가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프렘에 갇혀버려서 실적이 잘 나와도 그거에 대한 평가를 못 받아 아쉬웠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주들도 전기차 판매 수요 둔화로 인해서 같이 주가가 빠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열어보면 그렇게 또 둔화되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일단 부품주하고는 확실히 좀 결이 나는 게 부품주는 실적이 좋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품주 실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막 1조, 2조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막 300억, 500억. OPM을 따져보면 한 5%, 6%? 이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저성장 국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외형이 커지고 실적이 잘 나와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전장화와 관련된 이슈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NPU 칩이라든지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SOC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거든요. 걔네들은 판매량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아도 워낙 고부가 같은 제품들이에요. 자동차 부품 한 20개, 30개 판 거와 맞먹을 정도로 칩 하나 팔면 이제 이윤이 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프리미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는 이 파도 관련된 또 이슈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팸리스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칩센 미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외형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로열티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커지다 보니까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201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제 적자를 지연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NPU 우리 9월 달에 넥칩셋 미디어가 NPU 칩 개발했다. 뭐 NVIDIA보다 성능이 뭐 10배 더 높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계를 하게 된다면 그쪽 매출까지도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저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자동차 부품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일경제TV 오전 방송에서 칩셋 미디어를 소개시켜 드렸고 25%의 급등을 봤잖아요. 그에 대한 리뷰는 아직 안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제 넥스트칩을 샀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비슷한 종목을 사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외에 관심주도 공개해 주시죠. 그 외에 관심주 한번 꼽아볼게요. 일단 당연히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고점 완전히 좀 뚫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증을 했기 때문에 무증 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약간 이제 또 이런 가격 착시 효과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업 의견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 20여 프로씩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발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이슈 속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아까 뭐 시청자분 얘기하셨다는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 오늘 후반에 넥스트칩이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막판에 거의 종가 고가 정도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넥스트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온칩스. 가온칩스도 이 차량용 시스템 온칩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넥스트칩 주가가 이제 고점을 좀 뚫었기 때문에 후발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수혜주가 될 수 있어서 내 일장에도 분명히 차량용 반도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가온칩스라든지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넥스트칩과 치셋미디어 같이 업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1위는 에코프로머티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잘 갈 줄 알았어요? 몰랐죠. 잘 갈 줄 알았으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을 텐데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 계시잖아요. 에코프로머티 이렇게까지 잘 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전지 투심이 또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워낙 2차전지 쪽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머티가 만약에 상반기 때 상장이 됐었다면 시총은 한 10조 넘어가지 않았을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막 시총 40조, 50조까지 급등을 했었을 때 만약에 상장이 됐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공모가를 인정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공모가가 36,200원이었어요. 시총이 3조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장 딱 된 순간에 보면 좀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른 2차전지 종목들 수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거라도 좀 사서 수익을 좀 내자. 약간 이게 이제 밈주식화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지지부진하게 2차전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되고 나서 공모가는 낫겠다. 첫날에 이제 또 급등했고 어제 상한가가 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한가가 이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 특히 2차전지 쪽을 선호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바로 에코프로 머티에 좀 주목을 좀 하면서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좀 쏠린 효과가 분명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급을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되고 나서 계속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이 승리했다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외국인이 매도한 건 주로 그 공모가 밴드에서 받은 걸 테니까 그들도 나름 승장이기도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파는 물량은 락업이 걸려있지 않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구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해서 꼭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당연히 상장되고 난 이후에는 톡톡히 이제 재미를 좀 보고 계신 게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팔고 사고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에코프로 머티로 집중되고 특히 이게 유통주식 숫자가 지금 18.7%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지금 락업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주식 숫자 자체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회전률을 높이기 너무 좋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딩이 이제 관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에 상장하고 나서 이 시가총액이 상장되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3조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거래대금이 2조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첫날 움직이는 걸 보고 좀 접근을 했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다만 뭐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6조 정도 이제 됐잖아요. 이게 더 이제 또 난리가 나면 막 8조, 10조까지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2차 단지 종목들이 못 움직이는 것만큼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빠르게 가격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되어 이제 내가 적정 가치 시총 예를 들어서 5조, 6조, 10조 이거를 판단하고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봐서 파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3분기 실적도 적자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2차 단지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머티의 가치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를 따져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종가에 한 6조가 넘어갔으니까 조금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이슈가 훨씬 더 좀 강하고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이제 마지막 단추가 에코프로 머티였어요. 양극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원재료가 바로 전구체인데 그 전구체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밸류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적인 흐름 그걸 이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내일장도 추가적인 업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상한 종목으로는 10위에 있는 3천당 제약 가볼게요. 나름 증권가에서 굉장히 파란과 많은 이야기를 몰곤 대표적인 한 종목이 3천당 제약이거든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뮬러. 네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다 안 나왔다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오늘은 왜 올랐습니까? 황반변성 아일리아 바이오 시뮬러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입장을 내고 막 번복했다가 연기됐다가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드디어 확정 공시가 하나 딱 나왔어요. 유럽 5개 국가 스페인 뭐 포함해가지고 5개 국가에 이제 독점적인 이제 권리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주가를 좀 하락시켰던 악재성 요인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대감에 10만원 부근까지도 올라갔던 3천단 제약이었고 그 다음부터 지지부진하고 무언가 뚜렷한 뉴스가 안 나와서 쭉 밀린 건데 오늘 이렇게 확정 공시가 나왔으면 거의 이전 고점을 향해서 트라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은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좀 많이 밀렸어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약의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이제 판권 계약이 나온 게 아니라 한 5개 정도 국가에 대한 이제 판권 계약이 나온 거고 계약금도 한 280억 정도예요. 그동안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금액이죠. 다만 이제 이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어찌 보면 좀 K세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이게 좋은 뉴스가 나오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든 뉴스만 나오면 이제 빠지는 좀 경향이 분명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K세론의 또 희생양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업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추가적으로요? 네. 삼천당 제약은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남아있는 한 10개 정도 지역에 대한 이제 계약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해요.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체 이제 아일리엘 시장의 점유율이 한 50% 정도 이제 차지하는 국가들인데 고기가 노다지네요. 그렇죠. 이 국가들하고 또 계약이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료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아쉽게 이제 음복 맞고 조금 뒤로 좀 밀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확정 공식가 나와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규모라던가 계약 체결된 나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어서 실망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업 의견 가져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업 앤 다운. 다운은 에코아이와 동인경이 세네기주 그리고 카카오뱅크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7개는 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뭡니까? 오늘도 사실 조금 고민스러웠어요. 한 종목으로 이제 꽃기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에코프로를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가 업이면요. 거의 수급이 오늘도 여기 쏠려서 에코프로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좀 보험의 성격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저는 이제 업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이게 좀 과열이다 이런 느낌으로 주가가 또 조정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으로 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또 수급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상충되긴 합니다만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다 감안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전기차 밸류체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제 이제 핵심적인 원료인 전구체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양극제 그리고 이제 폐 배터리 사업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고 보거든요. 전기차 시장 성장이 일시적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기대했던 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고 또 경기에 대한 이제 또 긍정적인 기류들이 형성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 LF 배터리다든지 또 반값 전기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좀 되면서 충분히 이제 이 양극제 기업들은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에코프로를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뭐 종가 근처에서 매수가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 말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70만 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0만 원 할까 하다가 100만 원 조금 아래 90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60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빠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베스트 종목 중에 하나였던 두산 로보틱스는 저희가 베스트 종목 꼽은 다음에 60% 넘게 주가가 올랐고요. 셀트리온은 저희가 베스트 종목으로 11월 7일에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12% 넘게 올랐어요. 두산 로보틱스와 셀트리온도 여전히 홀딩입니까? 여전히 보유고 셀트리온도 뭐 한 10몇 프로 좀 올랐지만 만약에 그때 베스트 종목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으면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무료방송에 이제 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좀 퍼포먼스가 지금 아웃퍼포먼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두 종목은 추세가 워낙 지금 단단해서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에코프로도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이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상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